김원웅 광복 회장이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광복 회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끝까지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고 남탓만 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의 사퇴 입장은 국가보원처의 감사 결과 발표 엿새 만에 나왔습니다. 광복 회장의 사퇴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김 회장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부끄럽고 민망하다, 누룩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훈처는 김 회장이 국가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한 카페 수익금을 의상비, 이발비, 무허가 마사지업소 이용비,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공사비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사람을 볼 줄 몰라 감독 관리를 잘못했다며 내부고발자인 전광복회 간부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 민족의 갈등 원인이 친일 미청산이라고 하는 등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사과는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식통은 김 회장이 마지막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하는 등 버텼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여당 내 사퇴 압박이 거세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단체 회원들은 집회를 열고 광복회 간부들의 동반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김 회장의 사퇴와 관계없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보원처는 오늘 김 회장의 사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복회는 당분간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새 회장은 5월쯤 총회를 거쳐 선출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